제가 도와드릴 걸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할까요? 전 엄청 잘 붙여요. 저는 최대한 얇게, 그렇죠? 최대한 얇게. 얇게. 찢어지니까 적당히. 가만있어 봐. 이거 누가 전을 여기 이렇게 뜯었네, 이거. 멋있다. 어머니. 아이고, 엄마. 어머니 앉고 일어서기가 제일 불편하신 분인데. 제일, 제일, 제일 힘들어. 아이고. 상현. 아이고. 야, 이거 꼭 다 익은 거 같네, 꼭. 아이고, 진짜. 먹어도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잔치네, 잔치.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두 개씩이야? 두 개씩. 우와. 아따, 묵도 나왔다. 우와, 잔칫날이네, 잔칫날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다. 우와, 기장하시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먹는 거예요. 쫀득쫀득하고 맛있지? 우와. 우와. 엄마야, 드셔? 이야, 묵도 나왔다. 진짜. 우와. 이건 돼지 껍데기 꼭 닮아가지고 저거 이장님 해 오신 거예요. 우와. 원장님이 아직 안 웃어가지고. 진짜 먹으려니까 좀 미안하니까. 아니, 뭐. 원심들 나 참 싫어가지고. 밥을 여기다 던져줘. 오늘은 아주 날씨도 맑고 좋습니다. 이 논들이 전부 푸르게 변할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뜹니다. 어머님이 계신다가 이 근처라고 하는데. 여기가 마을회관 같은데요. 국기봉도 있고. 우리 한번 여기들 계신 모양이에요. 좀 들어가 볼까요?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들 계셨네요. 예. 식사하시는 중이세요? 식사하세요. 네, 아이고. 제가 먹을 복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맛집이에요. 아이고, 어이구. 부침하네요. 네. 그래도 우리 친구들 그냥 다 모여서 식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주 좋네요. 아유. 지금 뭐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엄청 맛있었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네. 이 맛있네요. 아, 배춧국도 맛있네요. 시원한데. 제가 붙었어요. 네? 무슨 게. 아, 파전 붙이셨어요? 어머니 솜씨인 것 같은데. 응, 땡. 김치도 잘 익었네요. 그죠? 음. 아니, 근데 어차피 식사를 짠 맞췄다. 귀가 조금씩 가렵더라니. 아니,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벽고 nous grounds 우